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유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서울 양평고속도로 기존한 노선 인근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총리 땅, 요리 가면 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양평에서는 민주 땅입니까? 민주당 게이트라 해도 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혜라고 부르는 수정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 때 논의가 시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조사를 추진했고 두 달 뒤 설계 전문업체 두 곳이 노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9일 수정안 노선이 담긴 보고서가 국토부에 전달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전문가 용혁진의 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외에도 김건희 일과 관련한 제보가 당에 쏟아지고 있다며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